하나 마이크론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응 전략이나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까지 오늘 판이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하나 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원래 이 세 개가 지금 계속 반도체를 이끌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HBM 때문에. 근데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칼을 꺼냈어요. 삼성전자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CX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파생된 테마가 지금 시작되는데 그게 HBM이었고 다음 주자가 CXL이에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칼을 뽑은 게. 그만큼 지금 HBM보다 더 좋은 거를 CXL이라고 삼성전자가 상표를 4개를 동시에 출원했죠. 그러면 기존에 HBM 때문에 올랐던 애들이 빠지고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그 외에 있는 반도체가 싹 다 올랐어요.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세 개는 빠지고요. 보세요. 차트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 뭐냐? 얘도 이제 끝물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또 뭐냐면은 봤을 때 지금 61선가 다시 또 빠졌다가 회개했어요. 우리가 볼 건 뭐냐? 여기 61선 위에 안착이 되면 그대로 홀딩이에요. 아마 여기서 지금 손절 못하고 그럴 수분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 뭐라고 했냐면은 딱 여기 28,000원 뚫리면은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회개했다가 올라왔죠. 그러면은 지금 28,000원 다 됐는데 28,000원 위에서 계속 놀고 다시 논다. 하면은 얘는 이번에는 35,000원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절 만약에 지금 들어갔을 때 손절 언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손절하면 돼요. 27,000원대에서. 사실상 손절가로 치면은 한 3, 4% 될 거예요. 큰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게 되면은 수익을 볼 경우로 보면은 최소 4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끝물이라고 한들 CXL이 잠시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HBM으로 또 수급이 몰리게 되거든요. 둘 다 오를 수도 있고 반도체가 다시 시장을 이끄는 게 지금 다시 나타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자 그러면은 수급을 볼게요. 갑자기 금투애들 들어오고 보험애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연기금 사업펀드 다 나가고 있죠? 새로 들어오는 애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로 다른 쪽에 눈을 돌리고 있고 개인분들 다시 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다시 한번 얘들도 HBM 아직 안 끝났다. 조금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 게 좀 빡세 보이면은 힘들어 보인다면은 3만원이나 3만천원까지 보셔도 돼요. 얘도 손절보다 수익이 더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나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지점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어려운 종목이 아니라 지점 자체가 지금 어려운 지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분들이 대응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맞아요. 이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말한 손절폭이랑 목표깐 딱 이거 두 개만 항상 머리에 인지하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명히 또 영상 끝나면 까먹고 막상 또 매매하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대응 전략지 파일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다가 아까 말한 내용 다 여기 넣어놨고 매수가, 손절가, 추가매설 또 어디서 해야 되나 전략을 다 짜놨어요. 60대 어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이것만 보고 하셔도 매매하셔도 수익 많이 보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필요하신 분들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연락처를 알아야 되든가 뭐 파일을 전송하든가 하죠. 간단히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제가 오픈을 해둘게요. 오픈 전화번호를 여기에다가 010-5929-7823으로 딱 하나 마이크론 딱 여섯 글자 적어서 여기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 전략지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기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왜 하죠? 돈 벌기 위해서 하죠. 자 그런데 지금 계속 잃고 있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제 카톡방도 있는데 카톡방 있으신 분들 다들 이전에 많이 잃었는데 지금 좀 많이 손실을 복구하고 있으신데 저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잃는 분들이 절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서 바뀌는 게 없어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돈을 잃고 싶지 않다 이게 간절하면은 지금부터 제가 한 이야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비밀번호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화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